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도 그리고 우리증시도 모두 기본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무려 3조 원을 넘어서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평가 기업의 밸류업 정책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실적 또한 좋은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믿고 갈 건 동서양 막론하고 실적뿐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메타도 좋은 실적과 함께 장중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주목해볼 건 우리증시에서 네이버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실적과 증권사의 리포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목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11% 증가를 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9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에서는 20% 넘는 증가분을 보였습니다. 특히 커머스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커머스 같은 경우는 앞서 인수했던 포슈마크 인수를 톡톡히 효과를 봤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의 거래액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쪽을 보자면 웹툰 쪽에서 가장 좋은 성장이 나왔었는데 글로벌 통합 거래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9%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AI 필터 카메라로 큰 유행을 끌었던 스노우에서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올 한해 시작은 썩 좋지 못했었지만 지난주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외 올 한해도 기대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플랫폼들의 수익화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또 쇼폼과 관련된 기대감도 동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인 치즈직 같은 경우도 이미 월간 액티브 유저가 130만 명이 넘어선다라고 하고요. 앞서 트위치에서 시청자 수 상위 스트리머도 모두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쇼폼 서비스인 클릭 같은 경우도 순조롭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조기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은 겪였지만 4분기의 호실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플랫폼들의 성장이 네이버의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31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이버 전장에는 9% 넘는 오름세를 보이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22만 1,50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1.5%대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22만 5천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하고 시관에서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적표는 좋지는 못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9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대비는 20%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0억 원대로 전년 대비 80% 가까이 영업이익이 극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비교적 실망스러운 성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건설기계의 수요 부진이 매출이 둔화되는데 한몫을 했고요. 그리고 사명이 변경되면서 브랜드 교체 비용, 개발비 등 일시적인 비용이 전반적인 실적에는 안 좋게 작용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건설 장비 시장 자체가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캐파 자체는 증가하고 제품의 라인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게 바로 이 자사주 매입 소각에 따른 기업 가치의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또한 현재 저 PBR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다음 지표 통해서 PBR 밴드 추이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자체는 여전히 한 배 미만에서 PBR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열흘간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주가에 좋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증권가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리포트를 보여줬습니다. 목표 주가를 11,000원 선으로 상향 조정해졌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장의 9% 가까운 상승 보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8,400원 선에서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5% 가까운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8,81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등곤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